억제한다 아나운스 뿜뿜하다 배장법상 배송제 여태 시작 원 투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난 불편해지 이유도 없어 재미없어 사랑과 큰 자리 다에 집어차 오늘 밤에 삐딱하게 아무도 없어 쏴 쏴 배송제 쏘라고 근데 송주 오빠 언제 노래 보여요? 네? 저요? 다음에 팀장에 배송제 시말쏘쏘라고 하신 분 있고 삐딱하게 저희 흑역사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지금 아 그래요? 비싸? 비싸? 아아 렛츠고 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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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ой 쏴 programa 빼고 주세요 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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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특갈났네 아 진짜 아 왜 타이밍이 안 맞지? 아 이거 진짜 나도 못하겠어 오우 잘했어 앞으로 안할게요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어렸을 때 좀 놀걸 아 채팅창에 추했어 라고 하십니다 그 그 뭐지? 써 그거 타이밍 늦은거 이렇게 뭐 이렇게 편집으로 땡길 수 없나? 때려냈게 아 그거 너무 아 한 번만에 써야되는데